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은혜야, 보고 싶다. 은혜야, 이제 넌 안 되겠다. 은혜야, 너는 이제 안 될 것 같다. 정화가 나타나. 아니, 잠깐만. 잠깐만, 누구시... 아니, 난 눈보고 지금 은혜인 줄 알았어, 은혜. 오늘 그래서 드디어 그 특집이... 아니요? 은혜야. 지금 갑자기... 갑자기 난데없이 윤은혜 씨의 이름이 면허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지? 자, 뭐 사실... 제가 이런 말 드려서 그렇지만 상당히 쇼빠적인 공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윤은혜 씨의 공격이 효과가 있는데요. 이제 마음을 정한 건가요. 은혜가 있었는데, 은혜가 있었어요. 상남 씨. 안녕. 안녕. 왜? 안녕, 왜? 아니면 아무도 못 보네, 내가 아는 주인들한테. 내 눈에 있는 데에 대해 얘기해 봐. 지훈이가 좋아, 봉훈이 형인 줄 알았어. 지훈이가 좋아, 봉훈이 형인 줄 알았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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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우와 뭐야. 얼굴별 못생기놓은 것, 정열이 형. 아, 궁금해가지고.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지훈아 내! 안 돼! 잡아 잡아! 지훈아 내! 안 돼! 이 분의 한 새끼였어! 이 분의 한 새끼였어! 이 분의 한 새끼였어! 이 분의 한 새끼였어! 한 너무 아름다워 나를 지수 정국은 지수입니다! 이 분의 한 새끼였어! 이 분의 한 새끼였어! 이 분의 한 새끼였어! 이 분의 한 새끼는 FTB-스러워! 얘 진짜 많이 불렀는데 얘 맨날 죽어라 부르고 이 노래 불러! 아 그래! 아 진짜 누군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주세요! 아니 왜? 아 진짜 누군지 모르겠지만 재수 씨! 돌아보세요. 너한테는 더운 거. 왜? 내 노래가 좋은 거야. 너는 좀 모른다니까. 윤은혜가 좋은 이유 세 가지. 하나 둘 돈 만족. 돈 만족. 일어나. 일어나. 보자 있어. 이쁘서 돈 많고. 윤은혜가 아직도 좋다. 이쁘서 돈에 둔. 나한테는. 정국이. 이거 pregnant. 이쁘서 돈을 얻 그렇게. 대답해요. 아니 또 좋다. 아니요? 아니요? 어, 이거 아니요. 와아아! 어, forgot.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도와주지 말라고 했었어. 아이고, 좋아. 야, 아직도 모집대로. 아이고, 계속. 아직도. 아이고, 계속 바른다. 아이고, 그래도 되나 봐.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아직도 모집을 한거예요. 우리, 하는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무사코 구질구질한 거야.